이나상 고니찌와 미쏘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사에 대해서 배워 볼 거에요 품사는 뭐냐면 재료입니다 문장을 만드는 재료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재료는 몇 가지 정도 필요하나요 요즘에는 뭐 별의별 재료가 다 쓰이겠지만 어 그냥 아주 단순한 형태의 집을 생각하면 흑 돌 나무 세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문장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는 몇 개의 딱 필요한 품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말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 거에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그 부분까지는 일본어와 똑같으니까 자 보십시오 먼저 맨 처음에 이야기 될 것이 요 녀석들과 요 녀석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런 것들은 명사라고 하죠 명사는 그냥 이름입니다 사물의 이름 물건이 있어 그럼 이름이 있겠죠 감정이 있어 그럼 이름이 있겠죠 사랑인지 미움인지 그런 것들이 명사구요 대신 이거 저거라고 바꿔서 쓰면 대명사입니다 나도 어 이름 대신 쓴 거니까 대명사구요 사람이니까 인칭 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뭐 그렇다 이건 뭐 익숙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명사와 대명사 그거 말구요 조사 조사도 이 중요하죠 명사 바로 뒤에 보통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만 확장돼서 다른 단어 뒤에도 조사를 붙여서 활용합니다 갖다 붙이는 표현 은느니가 이런거죠 여기는 어 를 또 나왔네요 그렇죠 자 다음 업무가 볼까요 먹다 마시다 이런 거는 동사죠 동사는요 움직임의 이름입니다 이것도 결국 이름이에요 예 단어들은 다 우리가 이름 붙여 준 거니까 동사는 움직임의 이름 음 그런데 에 형용사 는요 명사를 꾸민다 요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용사 에 대한 정의 그거는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명사가 존재할 때만 우리가 형사를 정의할 수 있어요 형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음 집 얘기 했으니까 집 생각해 보죠 집이 딱 있는데 그냥 집 하면 그 명사죠 그런데 예쁜 집 큰 집 다 형용사 드립니다 좋은 집 나쁜 집 심지어 내 집 그 집 세 집 다 형용사 드립니다 집을 꾸미고 있으면 아 다 형용사 드려요 자 부사도 볼까요 부사는요 어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미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하면 빨리 먹고 천천히 먹고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부사 합니다 그런데 에 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우 좋다 처럼 좋은 이 형용사 거든요 근데 그거 정도를 나타낼 때는 음 형사를 꾸미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산은 이런 저런 용도가 있으니까 이름도 어 이름도 약간 애매하게 부사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6개 품사는요 어 우리가 음 딱딱딱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중에 제일 우리가 어 알고 있어야 될 게 형사와 부사 입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쉽잖아요 형사 부사 형형사는 뭘 꾸민다 부산은 뭘 꾸민다 요거 기억하시면 이 단원의 핵심 은 제로 기억 하시는 겁니다 으 으